자, 오늘도 우리 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놨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도 10초 드릴게요. 한번 같이 문제 풀어보고 해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 끝! 네, 그럼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Part 5 문제니까 주어동사 끊어야죠. 자, 주어 먼저 끊으면 자, 멀티미디어까지가 주어가 될 거고 지금 조리아 인커버레이션이랑 스타멀티미디어랑 지금 두 개가 연결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동사는 Decide가 되는 거고 목적어가 되게 길어요. That부터 지금 커퍼레이션스까지가 목적어인데 지금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That이라는 접속사가 명사절 접속사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을 명사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품사가 명사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저렇게 문장을 명사절 접속사를 통해서 명사로 바꾸면 문장도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저렇게 That부터 커퍼레이션스까지가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명사 취급을 받아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명사절은 접속사 이후가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원래 문장이었는데 그 문장 앞에 명사자 접속사 하나 붙여서 문장을 명사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빈칸 이후를 보면 Their expertise까지가 주어고요. 명사절 안에서. 그 다음에 would increase까지가 그냥 통사예요. 자, 그 말은 저 빈칸 포함해서 expertise까지가 하나의 명사구로 묶여서 명사절의 주어가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기를 보면 이제 A가 동사고요. B가 동명사 형태. 그 다음에 C는 동사 원형. 그 다음에 D는 그냥 명사 형태인데 여기서 가능한 게 동명사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지금 제 보라색으로 체크한 이 부분 있죠. 이게 일단은 이 명사절의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빈칸 포함해서 expertise까지가 하나의 명사구로 묶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Their expertise가 이미 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명사 명사 나열이 안 돼요. 문법상. 명사와 명사를 나열할 거면 중간에 전치사가 껴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가운데는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명사가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 말은 이 보라색이 하나의 명사구로 묶이면서 동시에 이 명사를 적절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빈칸이 들어가려면 동명사가 들어가서 저 뒤에 있는 Their expertise라는 명사를 동명사의 목적으로 묶어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동명사의 특징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동명사라는 것도 동사가 명사화된 것으로써 준동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준동사의 동사적 기능으로 동명사는 동사였을 때 가지고 있던 목적어를 데리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는 동명사가 들어가야 뒤에 있는 Their expertise까지 같이 명사구로 묶여서 얘가 통째로 주워 역할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은 유일한 동명사인 Combining이 답이 될 거고요. 해석을 하면 Combining Their expertise 그들의 전문 지식을 결합하는 것 이런 식으로 뭉텅이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가 또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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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